안녕하세요. 이문경입니다. 오늘은 빅히스토리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옆의 사진은 더 블루 마블이라는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모두 한 번쯤은 이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촬영한 사진으로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많은 생명들이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와 영웅들의 이야기들은 이 행성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우리의 보금자리, 지구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막 만들어진 45억 4,300만 년 전 지구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우리의 지구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표면은 아직 매우 뜨겁기 때문에 용암 위를 걸어다녀야 합니다. 둘째, 대기권이 형성되지 않아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통과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셋째, 운석과 큰 바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피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만들어진 분화구도 잘 피해다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방사선으로 구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용암덩어리였던 지구는 약 45억 3천만 년 전부터 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지층으로 분화되면서 지각은 냉각되었고 대기 속의 스팀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은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점차 안정화되어 가던 지구는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로 많은 물질들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었고 이 물질이 모여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다시 용암으로 덮이게 되었고 바다가 끓어오르며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지구가 냉각되면서 지각은 단단해졌고 바다는 다시 지구를 덮게 되었습니다. 달의 궤도 역시 안정화되면서 지구에 규칙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달의 생성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학설인 거대 충돌 가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돌은 약 45억 3,300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시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가깝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인 라그랑주점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화성 정도까지 자라면서 지구와 테이아는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끝내 지구에 접근하다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테이아는 지구의 비스듬한 각도로 부딪혔고 테이아 본체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테이아 중량의 약 2% 정도가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서 그 중 절반 정도가 100년에 걸쳐 뭉쳐 현재의 달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충돌의 여파로 지구의 자전주기가 달라졌으며 지구의 적도는 달의 궤도와 일치할 정도로 기울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은 달을 하나의 신 또는 태양과 짝을 이루는 거대한 존재로 상상해왔고 그래서 달과 관련되는 신화와 전설이 수없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달은 지구의 중력에 잡혀있는 위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태양계 약 240개 위성 중 다섯 번째로 큰 달이 지구와 같이 작은 행성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매우 큰 편입니다. 첫째,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달은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구 표면에 70%에 해당하는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지구의 자전축을 23.5도로 안정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이 없었다면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계절이 생기지 않고 남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구의 자전주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출렁이는 해수면의 높이가 지구의 자전을 방해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약 100만 년의 15초 정도 자전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지구의 자전주기는 약 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넷째, 지구의 공전궤도를 안정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는 다른 천체의 영향으로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한 공전궤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섯째,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의 중력은 대기의 기압과 기온에 영향을 줘서 강수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밤에 달무리가 생기면 다음 날 비가 내린다는 속담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력이 약해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1년에 3.8cm씩 달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억 년 후에는 목성의 중력에 끌려가 지구와 이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이 없는 지구,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먼 훗날에는 일어날 일이라고 하네요. 이제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금속 원소로 구성된 핵이 있는데 내액은 고체,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외핵의 액체가 회전운동을 하면서 전류가 발생되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자기장은 벤 앨런데라는 보호막으로 작용하는데 태양풍 등 우주에서 오는 각 방사능을 스쳐가도록 해줍니다. 또한 나침반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어 오랜 기간 항해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맨틀은 지각과 핵 사이의 고체로 된 층으로 지구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틀의 가장 특이한 점은 젤리와 같이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틀이 움직이면서 위에 있는 지각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지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각은 지구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데 지구 부피의 약 1%를 차지합니다. 맨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둥둥 떠있는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각 위에는 대기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외선을 막아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지각은 맨틀 위에 여러 개의 판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면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로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밀도가 가벼운 판이 밀려 올라가면서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등이 그 예입니다. 지난 2억 5천만 년 동안 대륙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남극에서부터 올라왔고 각 대륙들이 모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억 5천년 전 거대한 대륙을 우리는 팡지하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지질시대를 간단히 정리하고 초기 지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시 대기가 만들어진 이후 지구는 서서히 식어가면서 해양과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생대의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광합성을 시작했고 대기의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오존층이 생기고 유해한 자외선을 막을 수 있게 되면서 얕은 바다와 육지에서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생대에 이르면 지근과 지각운동이 유사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생대는 캄브리엑이 대폭발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커지고 개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생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됩니다. 요약하면 초기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세포 생물이 출현한 이후 지구의 환경이 조금씩 바뀌면서 보다 복잡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현생대 이후 성의 분화와 함께 지구는 생명체가 가득한 아름다운 행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생명은 동물과 식물에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됩니다.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다원적으로 진화하는 능력을 갖춘 화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데는 수소, 산소, 탄소와 같은 여러 원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베이스로 한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생명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 물질대사를 합니다. 물질대사는 세포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세포 안에 있는 DNA에 담긴 명령에 의해 통제됩니다. 둘째, 항상성을 가집니다. 항상성은 모든 세포와 유기체의 능력으로 외부의 작은 환경 변화에도 끊임없이 적응하려는 능력입니다. DNA를 통해 시행하며 물질대사를 통해 흡수한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외부 환경에 대응합니다. 셋째, 자신과 닮은 개체를 생산해내는 생식기능이 있습니다. 넷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응을 통해 수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설로 원시 수프 가설이 있습니다. 1952년 밀러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로 채워진 플라스크 안에서 수증기를 순환시켜 방전을 되풀이하자 아미노산과 염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유기물이 섞인 수프와 같은 형태로부터 세포막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환경 조건을 언급하지 않아 원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계 유입설은 1969년 호주 동남부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면서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지구에 떨어진 유성과 해성에서 다량의 유기물이 들어와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소수설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악설은 바로 해저기원설입니다. 다양한 화학물질을 녹이는 물은 화학반응의 최적소입니다. 열수에는 메탄, 암모니아가 풍부하고 부근에 철과 망간이 많아 총매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섭씨 100도가 넘는 해저열수구에서 고미생물인 초우열성 메탄 생성균이 살고 있어 생명 탄생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이저 핵산 실험, 나사에서 진행되는 실험들이 심해 열수구설을 지지합니다. 해저기원설의 바탕을 두고 생명의 진화를 6개의 미니 인계 국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8억 년 전 유기물이 풍부한 해저열수구에서 최초의 유기물이 만들어진 이후 35억 년 전 광합성을 아는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가득 찼던 원시 대기는 산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핵은 없고 원시 형태의 핵 비슷한 물질이 있다고 해서 원핵생물이라고 합니다. 25억 년 전 핵을 가진 진핵생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보다 복잡한 기관을 가졌고 DNA를 통해 유전 물질을 후대에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10억 년 전 다세포생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양한 기관으로 분화되면서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억 년 전 신경세포가 발달하여 뇌가 등장하게 됩니다. 뇌는 다른 기관을 컨트롤하고 보다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합니다. 4억 7,500만 년 전 일부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호흡방식, 피부조직, 생식방법 등에서 기존의 해양생물과 다른 형태로 발달하였습니다. 양서류, 파충류에 이어 포유류가 2억 5천만 년 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먼 조상인 이들은 온열동물로 체온이 유지되고 털로 덮여있었으며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임계국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를 베이스로 한 유기물과 DNA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탄소를 포함한 풍부한 유기물과 다양하고 안정적인 화학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적절한 에너지, 그리고 물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지구에는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고 이들은 물질대사, 항상성, 생식, 적응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섯 번의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여 현재 지구를 생명이 가득한 행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생명이 다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의 개통과 종속을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세기 들어 린네가 국제학술회의를 거쳐 현재와 같이 체계화시켰습니다. 린네는 생명체는 변하지 않고 적응도 일어나지 않으며 신이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에서 보이는 고생물, 품종 개량에 따른 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리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주장되었습니다. 용불용설은 1809년 철학적 동물학을 통해 발표된 학설로 동물은 일생동안 자신의 필요에 의해 특정 형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기린의 목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기린은 일생동안 높은 가지에 있는 잎을 먹기 위해 목을 느리는 것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한 결과 기린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DNA 및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당시 생명이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31년 12월 27일 다윈은 영국 폴리머스에서 출항하는 비그로를 타고 2년간의 연구조사를 떠납니다. 박물학자로서 피츠로이 선장과 함장실을 같이 사용할 정도로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 항해는 무려 5년이나 계속되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육지에서 지질학을 조사하며 자연사 수진물을 수집했습니다. 그동안 비그로는 해안을 탐사하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다윈은 거의 관찰기록을 적어두었고 1839년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으로 19개의 화산성과 주변 암초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륙과 격리되어 독자적 진화를 이룬 고유종이 많았고 대형 육식포유류가 존재하지 않아 진화를 관찰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다윈은 이 섬에 약 5주간 머물면서 여러 고유종들을 표본으로 채집하였는데 핀치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 조류학자 존 굴드로부터 이들이 모두 같은 종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기 다른 자연환경이 핀치새의 부리를 다르게 만들었던 곳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세웠었고 1859년 11월 22일 종의 기원을 발간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현대생물학의 핵심 아이디어인 자연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응된 족으로 생식이 가능한 개체의 모임을 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두 같은 모양이 아닌 것처럼 같은 종이라도 개체별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별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전을 통해 자손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며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입니다. 산소가 65%를 차지하고 탄소, 수소, 질소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매년 90% 이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즉, 1년 전 나의 몸을 이루는 원소와 현재 원소는 90%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DNA가 자기 복제를 통해 똑같은 모양의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DN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의 구조는 두 개의 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사다리 가로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레더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사다리와 비슷하며 이중 나선으로 비틀어져 세포의 핵에 간결하게 접혀 있습니다. DNA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암과 레더는 GACT로 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읽고 세포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DNA는 자기 복제를 합니다. DNA의 사다리가 두 부분으로 분리되고 각 가닥은 DNA 근처에 있는 화학물질에서 그 가닥의 대응 짝을 찾아 연결됩니다. 결국 새로운 두 가닥의 사다리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이중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궁극적인 유기체의 생식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는 4개의 결합구조를 가질 수 있어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외계의 생명체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탄소 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T도 탄소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을까요? 최근 탄소와 같이 4개의 결합구조를 가진 실리콘을 베이스로 하는 생명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리콘 베이스의 생명체라면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좋은 골디락스 행성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지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 굉장히 뜨겁고 자전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약 38억 년경에 최초의 단핵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통해서 산소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고 6단계의 작은 임계 국면을 거치며 우리 지구는 생명이 풍부한 행성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단계의 작은 임계 국면은 생각이 나시나요? 원핵 생물의 등장, 진핵 생물의 등장과 기관의 형성 다세포 생물의 등장과 기관의 복잡성 증가 뇌의 출현, 육삭 생물의 등장, 포유류의 출현 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빅히스토리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진화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